아 이번에 G스타 가는데 G스타 진짜 장난 아니더라 아 인정! 사람 진짜 많고 게임 재밌는 거 많이 나왔더라 넥슨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넥슨에서도 많이 나왔지 넥슨 게임 넥슨 게임 중에 재밌는 거 제일 재밌는 게 뭐야? 하나 딱 골라봐 어... 이번에 되게 많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히딩크 형이 광고한 거 혹시 알아? 아 히딩크 형님? 아 알지 알지 알아요 알아요 오버힛 아니 딱 그래서 마침 오버힛을 깔아놨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또 아 그래픽이 이야 이거 어떻게 이게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이냐 튜토리얼 시작한다 드디어 찾았다 와 나 저 막 플러스 두고 있는 데 있어 아니 그래픽이 왜케 좋아 비싸게 그래픽 왜케 좋아 어 여자밖에 없는 건 진짜 마음에 든다 액티브 스킬 사용 터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 사용 와 빅뱅 와 빅뱅? 우와 뭐야 와 뭐야 아 내가 뭘 본거지 방금 뭐지? 어 말도 안 되는데 지구를 죽었었는데 와 가벼운 산채? 우와 아 브로크 흠블리자들 우와 아 얘 바지 입었는데 바지가 쫄쫄이었네 우와 뭐야 이게 야 이게 무슨 기술이야 영화인데 왜 야 저거 약간 빨간버튼 차차에 나오는 그거 그거 아니냐 5포인트 스킬이 있어? 이거보다 더 화려하다고? 5포인트 스킬 뭐야 이거 스타에로 기술 보는 재미가 있다 아 기술 기술 보는게 볼거리가 되게 와 와 연기기다 연기기 초장부터 이렇게 빡세기 가도 돼? 합동 공격 같은데 뭐야 얘는 갑자기 튜토리얼이 안 나 이거 튜토리얼이라고 뭔데? 뭔 튜토리얼이니 저렇게 제가 주인공이다 남자애 아 제가 주인공이구나 이게 제가 주인공인거야 극적인거 보니깐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이 약간 뭐야 뭐야 저 여자애들은 다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겠지 이게 야 남캐 천혜 원정은 실패했다 천혜? 어 짤러 남캐 짤러 남캐는 거른다 남캐는 거르는거야? 응 원정은 실패했다 벌써 오전 후야 형 와 와 쉽 빠르다 그만큼 이 게임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음 이 게임을 하다보면 5년이 가버렸어 아 아 고무신이신 분들이 이제 이 게임 한번 하면 이제 어느새 남친구 절약하고 3년을 더 있어야 돼 그치 그치 남친구가 3년 기다려야 돼 뭐 두근만 켜고 하하하하 이제 끝났어 서로 기다리는거야 서로 하하하하 빅픽 크다고 엘프로 더 뜨다 질풍을 일시기 전에 확실히 일시기 때문에 와 뭐야 야 초반부터 멋있는거 주는데 우와 몬스도 멋쓴다 엘리어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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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화려하다 그냥 그냥 하는 부분 확실히 한국이 좋아할 만큼 타격값이 있네요 영웅 이게 인연도감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인연 스킬이 있어 인연이요? 이가 인연 전혀 아니라 인연 아아 인연 인연 그러니까 그 스토리 스토리 상 뭔가 좀 그 케미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 걔네들끼리의 얼음화살 잡고 그거 걔네들끼리의 스킬이 따로 있어 아아 그래서 아까 연계기 아까는 얼음화살 가지고 그니까 뭐 이런건 신기한데 오오 되게 오오오 첫 만남 이런 인연이 생긴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인연이 된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인연 스킬이 생기는거야 이것도 인연인데 이 만남도 인연인데 스킬 연계하시지? 어허허허헣 스킬 연계하실 그래서 이렇게 어 인연이 된 애들이 있으면은 인연 효과가 생겨 이렇게 고정 관통 피해차단 확률 얘네 둘이 같이 있으면 그리고 다른 애들에게는 오버히트 스킬 같은게 생긴 이걸 그냥 볼 수 있네 그런것들을 다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쓸 수 있겠네 와 3인격력이 나 와 3인격력이 나 3인,- 3인격력이 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볼 수 있어요? 어어 다 보여줘 일수 기술이름이 오마이프린세스래 오 마이 depressed 어 seek 드라마야? 아 인연 이름이구나 유튜브 어..좋다 이거 죽었다 야 동료가 되었다 동료 모집을 해볼까 그렇지 뜨나보다 이제 선별소환 어...됐다 첫 획득 무료 영웅 소환 결과를 먼저 본 다음에 획득 아아 그래서 선별 소환이구나 아아 이게 뭐 나올지 미리 보는거야 어? 약간 그런거 아니야? 유효한 카드 이거 뭐 있는지 미리 보고 거기서 결정하는거 아냐? 뭐야? 포프? 아 이거 스물... 스물다섯번의 기회가 있네 어? 스킵해버려? 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별 4개 마이아크 어? 이거다 이거다 오 뭐야 뭐 있는데? 글렛? 계속 새로운 캐릭터인데? 우와 아 얜데? 아아... 아니야 아니야 왜이래 왜이래 자 어? 처음 본다 맘에 드는데? 백득 아냐 이걸로 해 다부러이 돼지드라 자 방금 선별 소환으로 뽑은 얘 이름 뭐였지? 돼지드라 닥쳐라 이거 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되네 와 팀 전투력이 수치로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가자 자 가자 오케이 얘 스케일 한번 보자 어 쓴다 세드스틱이 휘핑이래 와 개꿀인데? 와 아 세디스트구나 에쓴 아 난 이 기술이 제일 좋아 오 그리고 이게 우정참전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공자로 한번씩 육성애드를 쓸 수 있는 것 같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멋있다 스카디 얘 한번 가볼까? 상처입은 돌이야 자 우정소환한 오케이 이거 야야야야 스킬 보기전에 다 죽겄다 야 일반공격으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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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브로큰 블리라드다 오오오 여러분들 이거 바지 입은겁니다 야 쫄쫄이일 뿐이야 아 이거 인터너때 보여준걸 와 와 씨 매체 대사 기자나 죽겠다 야 근데 스킬 쓰기 전에 와 역시 육성이 최고 도와주워 아니 새리 쓰는 왕가 정할 수 있게 되면 안가? 같이 가자 널 믿는거야 넌 내 명예부하 이론이 나트 운명이 널 찾았어 이야 데스티니다 다시 돌아올 언젠가 니가 다시 돌아올 때 꼭 너한테 하고싶은 일이 있으니까 하고싶은 마음이 있어 약간 로맨스도 있네 이거 어? 어? 아 좋아 자 여러분 오버히트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지금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7일간의 원정 7일 미션 모두 완료하면 사성프레이를 무조건 드립니다 그러니까 7일동안 열심히 접속하시구요 나의 멋진 오버히트 스킬 인증 이라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멋진 오버히트 스킬을 인증하면 잼 300개를 50명에게 지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버히트 영웅 히딩크 뭐지 히딩크를 못하죠 진짜 자 여러분 오버히트 광고 보셨죠 네 마지막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히딩크 히딩크를 촬영하고 인증하면 또 15분께 큐브 3000개를 드리니까 광고 보시다가 갑자기 히딩크 성립 나오면 바로 지체 없이 촬영하고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 스토리 모드를 깨시면은 길드가 오픈이 되는데 이 길드에 대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드원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길드 자랑하기 이벤트인데 최강길드 한길드에게는 3-6성 영웅 소환권 3개 골드 2만개 잼 100개 가 길드원 전원에게 지급이 되구요 그리고 우수길드 5길드 참가길드 10개 길드에게도 각각 영웅 소환권 2개 영웅 소환권 3개 골드 만개 골드 오천개 잼 50개 잼 30개 길드원 전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 스토리 모드 진행하시고 꼭 길드 길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큰고리였습니다 오버힛 얼른 좀 속하세요 빨리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클라이